제작 현장의 다양한 모습과 그 안에 숨겨진 모습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제작 현장 속으로 오늘 함께 할 분 소개해드립니다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어르신을 존경하고 소통하는 강사 행복과 건강을 주는 웃음치료사입니다 김정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웃음치료사라고 해서 그런지 잘 웃으시는 것 같은데 어떤 제작 현장 다녀오셨나요? 네 지난 10월부터 방영한 실버 토크쇼 잘 지내셨죠? 네 한국하셨죠? 네 평화연덕딩 건강정도사 김정옥 감사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고쳐 시작 고쳐 시작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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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이냐들어 이리에다 나의 우연아 여긴 암슨 영원히 그대 우리 불안해 바로 영수해 영수여 빨리 와아 어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모으이시니 화이팅! 화가 사랑해 성적해 사랑해 너를 바다로 너를 사랑해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공유 부탁합니다 우리 회원님들 너무 재밌게 잘하시죠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분이 상쾌해지고 힘이 되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행복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잘했어 바깥에서 다 하세요 이번에는 오울이가 오울이가 가면서 반의 선배를 여기서 5초 만에 뵙겠습니다 시작 꿩꿩 까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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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무킹 까ick 까ick joyful 잘하셨어요q 이대로 가주세요 와 우이 오모이들 어머니들 아주 최고의 나라지 순간이죠 그리려 그렇지 그리려 여러분 잘하셨으면 열심히 그치asion 그럼 다음습니다 여기서 박장돼서 운동을 하고 가야돼 다시 다시 자, 온몸을 배운대로 아까 배운대로 자, 박장돼서 시작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장돼서 너 혼자 가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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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躲 BTS 이 Avant 모든 걸 반 Air 복 Airport 하하하 윤화 kilometer 하하하 하하하 윤화 vista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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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示 하하하하하하 세다 힘주고 켈라 크림 주고 도리도리 하면서 온 맘을 움직이면서 으아허하하하 사랑합니다 엣지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안녕 아 물 한잔 먹어 행복하셨죠? 시청자님 오늘도 많이 웃는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